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우리 학교라는 소문이 있던데? 그럼 우리 학교에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되겠네. 근데 네가 여기서 똥을 한 번 딱 맞아봐. 너 그대로 뜨는 거야. 좋았어. 야, 이 정도 똥집 맞지 않겠냐? 너 말리지 마. 말리지 마. 야, 빨리 찍어.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먼저 가서 기다려야 하는 거야. 야, 너 꼭 CSI 같다. 네 몽타주가 범죄형이잖아. 사건이 터졌어? 너네도 내 얼굴 보고 기분 풀어. 주역질 난다. 서할 것 같아, 새끼. 해고 가야해. 해고 десять. 해고는 그냥 탐지 않다.